다빈치 줄브 4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닝 데이터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이끌어 갈 건데요. 세컨더리 룸에 가시면 번인이라는 하단의 왼쪽 그림을 보시면 불꽃 마크가 되어있죠. 버닝을 시킨다고 해서 불꽃 마크를 만든 것 같은데요. 번인이라는 데이터버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오른쪽에 있는 뷰어의 이미지처럼 실제 화면에 텍스트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렌더링을 걸어도 이렇게 텍스트로 들어가요. 근데 어떤 게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냐면요. 메타데이터가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죠. 어떤 게 들어가게 되면 이 영상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메타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다빈치 줄브에서 이렇게 이 데이터들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쓸 수는 없고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그때 왼쪽에 보시면 Add to Video Output 해서 항목들이 있어요. 레코드 타임코드, 레코드 프레임 넘버, 소스 타임코드, 소스 TC, TC가 타임코드 약자입니다. 프레임 넘버, NUM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이런 항목들이 어떤 항목인지 알아보고요. 그런 다음에 각 항목들마다 폰트, 사이즈, 컬러, 백그라운드 해서 이렇게 정렬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각각 항목들마다 애들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옵션이 있는데 갱 렌더 텍스트 스타일 그리고 프리픽스 렌더 텍스트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갱 렌더 텍스트 스타일 같은 경우는요. 각 여러 항목들이 한 번에 폰트가 변하고 한 번에 사이즈가 변하는 게 갱 렌더 텍스트 스타일인데 얘를 끄면은 각각 따로따로 조절도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프리픽스 렌더 텍스트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레코드 TC 땡땡땡하고 1시간, 15초, 01프레임 이런 식으로 앞에 이렇게 프리픽스가 되어져 있죠. 얘를 소위 말해 제목을 쓸 건지 쓰지 않을 것인지를 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스 TC, 레코드 TC, 프레임 넘버, 소스 파일 레인 같은 것들을 자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항목들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파일을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벤치 줄브에서 어떻게 번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버닝 탭에 가시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클립 메뉴가 있습니다. 데이터 버닝의 특성상 여기에 해당 프로젝트 안에 모든 타임라인에 데이터 버닝을 하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요. 하는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프로젝트가 기본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해당 클립 하나에만 버닝을 할 경우에는 클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리셋이라는 명령이 있고요. 자 Add to, Video, Out 돼가지고 각각 항목들이 이렇게 아래 스크롤 내리시면 많은 항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커스텀 아웃풋에 가시면요. 각 항목들의 세부 설정들을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 컬러 룸 말고요. 딜리버리 룸에 가시면요. 여기 안에도 같이 데이터 버닝이라는 코드가 있는데 어드벤스에 있어요. 인터미디에이트도 있고 베이직에서는 이렇게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때 세임에 프로젝트 하면요. 프로젝트에서 만들어놓은 버닝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논 하시면 버닝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컬러 탭에서 버닝 데이터에서 저희가 만약에 특정 프리셋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요. 자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제가 프리셋을 하나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프리셋을 이렇게 저장하면 이렇게 프리셋이 하나 들어가요. 그때 저희가 만약에 아무런 버닝을 하지 않더라도요.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프리셋을 눌러주면은 해당 프리셋에 대한 버닝이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프리셋이 같이 나와요. 자 요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 있고요. 프리셋을 지우는 방법은 선택하신 다음에 딜레이트 누르면 이렇게 지워져요. 자 그래서 각각 항목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버닝은 말 그대로 프로젝트 단위로 지금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타임라인보다 더 많이 다른 타임라인에도 여기 타임라인 여러 개 있더라도 다른 타임라인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레코드 타임 코드 같은 경우는 어떤 명령이냐면요. 현재 이렇게 다빈치 일부에서 사용이 되는 타임 코드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빈치 일부에서 지금 15초 18프레임 보고 있다는 뜻인데 여기에 바로 레코드 타임 코드가 동일한 거죠. 15초 18프레임. 자 그래서 여기에 레코드 타임 코드고요. 레코드 프레임 넘버 같은 경우는요. 자 현재 이 레코드 렌 넘버인데 이 프레임 넘버가 왜 이렇게 많냐면요. 많으냐면은 시작을 0100000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처음에 프레임 넘버가 10800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프레임 넘버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현재 초장 프레임 레이트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시작 프레임 레이트가 좀 틀리니까 그런 거에 염두해 두시면 됩니다. 즉 얘는 지금 30프레임인데 24프레임일 때는 이 숫자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소스 타임 코드. 이거는 소스의 타임 코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스 타임 코드. 자 여기에서 소스 타임 코드가 보면 지금 현재 소스 타임 코드가 보이는 거죠. 이 소스의 타임 코드 같은 경우는 현재 카메라에서 촬영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TC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스 타임 코드 그리고 같이 보는 경우 이렇게 같이 보는 경우 이렇게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때요. 만약에 이때 앞에 있는 제목을 보기 싫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프리픽스를 꺼주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만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약속돼 있는 규격이 있다면은 여기 여기에는 어떤 위치에는 뭐를 어떤 타임 코드 번인을 하겠다는 건 약속을 정하면은 얘를 빼도 되지만 약속을 정하지 않는다면은 얘를 넣어주는 게 이게 뭔지를 확인하기 쉽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안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스 파일 네임 하면은 소스의 전체적인 파일 네임이 나오는데 너무 길죠. 그래서 소스의 클립 네임을 많이 씁니다. 소스의 클립 네임 자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소스가 이렇게 해당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갱 랜더 텍스트 스타일이 있어서 하나를 바꾸면은 전체가 다 변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필터 그 폰트를 자 헬베티크 폰트를 써서 가독성으로 좀 높여주고요. 그리고 사이즈 너무 작으면은 좀 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한 36 정도 사이즈 정해주고요. 그리고 컬러 흰색 글씨 색깔을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어요. 노란색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냥 흰색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컬러 변경할 수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검은색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아예 없애고 싶으시면요. 오퍼시티를 조절하시면 돼요. 오퍼시티 조절하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없어지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조절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자 이 글자가 검은색 배경에 보이게 되는데 흰색 배경에는 글자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1 해놓을게요. 자 완전 불투명 펜은요. 각각 항목에 따라 따라 조절되는데 펜이 가로고 틸트가 새롭니다. 자 그래서 펜에서 가로축으로 이렇게 옮기시면 되고요. 틸트에서 아래로 이렇게 낮춰주시면 돼요. 펜틸트 그래서 각각 항목들을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얘가 예를 들어서 자 300만큼 왔으면은 자 1920에서 300만큼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이쪽에서 뒤쪽에서 이렇게 300만큼 와주시면 됩니다. 소스 타임 코드 86이니까 똑같이 86 1920이니까 1620 자 이렇게 300만큼 자 그리고 얘가 또 똑같이 86 자 1620 온 다음에 자 위로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래는 아래는 소스 TC 소스 프레임 넘버 위에는 레코드 TC 레코드 프레임 넘버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릴레임이 있으면 릴레임이 여기 위에 올려줄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저스티피 텍스트가 있는데 얘는 자 이렇게 레프트를 하시면요. 레프트에 들어가요. 레프트에 들어가게 되고 저희 정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렬하면은 얘가 300이 아니라 한 100 정도 그리고 얘도 1820 아 1820 너무 적네요. 자 그래서 적당한 위치를 한번 잡아볼까요? 이거는 레프트 정렬이기 때문에 긴 거 기준으로 이렇게 약간 좀 잡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정렬을 해놓고요. 그런데 만약에 로고를 넣고 싶으시면요. 여기서 로고에서 로고 파일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 채널이 있는 png 파일 같은 걸 가져오시면 여기에 로고를 손쉽게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릴레이 필요하다면 A002 A002 릴레임 넣어주는데 얘는 릴레임이 없죠. 그리고 샷, 신, 테이크 그리고 데이트 같은 메타데이터, 신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메타데이터를 정렬 정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쇼포포스트 프레임 쇼포 라스트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메타데이터는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제가 좀 늦었네요. 기본적으로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 프레임 안에 전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프레임 전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데 쇼포포스트 프레임하고 쇼포포 라스트 프레임을 적어주시면요. 자 제가 쇼포포스트 프레임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쇼포포스트 프레임 30이라고 하면은 초반에 30프레임만 얘가 보이다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요. 쇼포포스트 프레임 그리고 쇼포포스트 프레임 그리고 쇼포포스트 프레임 좀 긴 거는 확실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쇼포포스트 프레임 하면은 라스트 프레임에 이렇게 다시 30프레임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긴 경우에 많이 오래 많이 얘네들이 보여줄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쇼포포스트 프레임하고 쇼포포스트 프레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상태로 이렇게 화면에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딜리버리 탭에 가시면은 이 상태로 그대로 뭐가 돼요? 렌더링이 돼요. 그래서 렌더링을 하지 않을 거면은 논해서 렌더링 하지 말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데이터 번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클립 단위로 하시면 해당 클립에만 되고 다른 클립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클립은 클립 단위를 따로따로 설정하실 수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커스텀 텍스트 해가지고요. 저희가 아직 커스텀 텍스트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적으실 수도 있어요. 커스텀 텍스트 해서 한 다음에 여기에 가운데에다가 이런 식으로 텍스트 적어서 놓아둘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실 수 있고요. 얘를 커스텀 텍스트 같은 경우는 오퍼시티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아 여기 오퍼시티가 전체적으로 같이 줄어주는군요. 1 그래서 커스텀 텍스트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오퍼시티를 줄여도 되고 얘를 로고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커스텀 텍스트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용도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화면을 이렇게 잘라서 보는 스플릿 스크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참여하셨습니다.